유튜브가 느리기보다는 그냥 유튜브 채팅이 느린 것 같은데 채팅 딜레이만 인 것 같은데 영상은 빨리 나오고 에이 뭔...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całe 무슨 소리야 내 진짜 아니 수수수수생이거든요 오리 고마워요 오리아르군 고마워요 오리아르군 이번 전투에선 톨이 이보다 좋았다 잠시 쥐 잠시, 잠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대한 셀을 숭배했던 집단. 트위치. 오! 대단원? 너 지금 대단원이라 그랬니? 스놀라베. 버스스. 손목검. 대단원 사딜이나 올라가네. 손목검 쓰실. 엘리트 하나. 둘. 셋. 손목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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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루 차라리 엘리트가 더 쉽겠다 나갈 놈들 지금까지 대단원이 한 일 한 번 지워짐 끝 제 시계 제발 아니 내 마무리가 네 네 아니 어떻게 해 검부가 에반드 에이비비비빔 음 찬성 형상 찬성 형상 찬성 형상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으면 다시 해야지 뭐 신성 이럴거였으면 아까 망치먹는건데 하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치트하니 치트하니 치트맨 아이아비 님두가방 알약 뜬건 좋네 아이아비 부셔서 해야되나 아이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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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게? 내 공포 대단원 계획이 내 공포 대단원 아... 차abb이네 매단원이 한 딜 지워지기 전문승 전등은 먹어야지 다음꺼 걸으면 되잖아 월 야지 저거 뭔데 계속 나옴 마지신에게 선택받은 아 손이 미끄러졌어 고 대신에 가지 아니 전략가를 주든 아니면 집중을 주든 아니면 안서신경을 주든 개시개 개시개 그정도로는 손으로 다섯 장 지울 때 너무 짜릿해 내가 손수를 넣은 것은 다섯 장을 지우기 위함이었다 다섯 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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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비 압축 잘 되어 있었으면 야비 안 넣었을텐데 아아이 그저도 없고 이거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지갑 걱정 없이 돈을 무한 생성하는 현실번호를 발견했습니다. 9만원을 프린터로 스캔하면 돼요. 뭐? 5만원을 프린터로 스캔하면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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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개정정지 당하는 거 보니까 버그는 맞네 버그가 아니었으면 개정정지 안당했을 텐데 뺄팽이 난 자네가 정말 반맛이야 신용카드 발급 후 첫 달은 아무리 써도 통장 잔고가 안 줄어들어요 너무 무섭다 아 왜 안 나오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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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신뢰 부모님 식사를 숙주로 바꾸면 바로 식은에 가능합니다. 물론 정보기 반찬이고요. 불속성소득. 대단원 왜 자꾸 썼던 데 잡히냐. 믿었나? 언제나 뒤지는건 나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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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첫 턴에 수비 카드 하나도 안 놔서... 퍼즐 날리는 거 에반데... 괜찮없는 것도... 진자에 바래... 진자에 바래... 합류에서 소비하여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하나의 버저비 탄생했군. 근데 이것도 창방이. 창방이 적어줘서 태국이거든. 창방아 고마워. 따봉 창방아 고마워. 악몽 아니었으면 좋았다.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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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. 상반이 살렸다.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